김태칸, VES 시청자 122 131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스타트! 형은 안 쓸게 너는 써 숨부 안 쓰고 있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웃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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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 자 노드립선도 실력입니다 보셨습니까? 노드립선도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아 맞다 맞다 숨바 안 쓴다 했지 아 쏘리 아까 딱 차이만큼 내가 멈췄는데 이번에는 차에 강내벌려야죠 맞지 않아 한다 100개 빨라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고기를 흔들면 속도가 더 올라가요 최고 속도에서 도사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사 쓸 때도 고기를 흔들어지면 최고 속도가 더 올라가요 미타 시키자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게 한번 타려볼게요 노드립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노드립도 이런식으로 라인 타는거 라인 타는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여기 선 있잖아 딱 선으로 딱 따라서 라인 타고 라인 타고 차이 많죠 도도 뚫려 안해서 요 많이 따라왔다 이거 미타는 시키기 힘들고 그렇지 노드립전은 미타는 어려워요 와 2분 13초 굉장히 잘달렸죠 굉장히 잘 달렸죠 5분 13초 쨍니사라인에 최고 1등 마무리하고 2대0 3대0 3대1 가겠습니다. 점점판은 제가 출무 썼다고 안된대요. 제 경기래요. 자, 막판! 아, 나 또 출무 썼어? 진짜? 빨리 끝내자 일단. 아, 나 출무를 바보같이 있었냐? 이번엔 안썼지? 출무. 터널에서는 원래 그렇게 드리프트돼요. 다행퀴로 하는거라서 드리프트한게 아닙니다. 아, 저 순부는 출부만 안쓰는건데, 얘들아. 이건 상관없지. 출무 안쓰기로 한거잖아. 이건 상관없지. 출무 안쓰기로 한거잖아. 자, 여기서는 라인 보이시죠? 이거 따라가시면 돼요. 음, 저건 상관없지. 레알티 스프드를 눌러서 드리프트한건 아니네. 레알티 스프드를 눌러서 드리프트한건 아니네. 오호! 자, 3, 2, 1!!!! 마무리~! 텐네만네,reten,reten,중앙웨어! 이 살아있는 최고인 capt. 시청자분들이 받으셨습니다. 100개 나이 따이! 钱의 인프 등림 99개에 가자. 그래, 키드기 형. 100개남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스님 오시게 감사드리고요